아 아 아 아 혜나 씨는 20살 어린 친구잖아요 어머 18살이거든요 정확히 해주세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랑 춤 대결에 필수 본 소감이 어때요? 아 여기서 깜짝 놀라서 저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서 분위기 전화로 딱 시키기 때문에 오 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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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버블 버블 팝 팝 체인지로 바뀐다 귀여워서 못 참겠어요 막 진짜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아 왜 안 되는지 얘기해줘 왜 안 되는지 얘기해줘 아 아 언니가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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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빠 아빠 이제 됐어요? 네 한 번 더 떼지? 네 빗어 아 아 아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다 AG 지금 윙크 해보자 윙크 윙크 하라 윙크 잘한다 하라 윙크 잘한다 와우 너무 귀엽다 이야 큰일났었네요 이거 허야씨 예예 프로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재능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데 저한테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추는 거 정말 좋아하는 4살나 하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하은이는 4살 아저씨는 마흔 4살 아저씨 귀여워? 아저씨 귀여워? 아하은이 하은이 하은이 아저씨 스타킹 텔레비전에 넣어놓은 거 봤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아저씨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얼굴은 소세지 같고 다리는 코끼리 같아요 얼굴은 소세지 같고 다리는 코끼리 같아요 저런 소세지가 어디 있어요? 소세지 코끼리 얼굴 만져봐요 실제 소세지 같은지 어디 만져보고 싶어? 하은이가 사라 있네 사라 있네 사라 있네 살아 있네 야 사라 있는거 같아요 우리 언니 어때요 혜나 언니 볼 만져보세요 언니는 보드려보드렛 보드래요 보드래요 우리 오빠는 부모 오빠는 만져보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호동이 아저씨는요 다시 한번 더 만져봐요 사라 있네 지금 이 자세는 뭔 자세예요? 어 지금 S라인 자세. 예쁜 자세. 아저씨도 이러고 있으면 돼요? 됐지 됐지. 됐지. 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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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됐지 한 번 하자. 됐지. 됐지. 한 번 더 됐지 한 번 더. 됐어 이제 됐어? 괜찮아 이제 괜찮대. 이제 괜찮대. 그러면 하 언니가 그 왜 저 현아 언니랑 같이 춤췄잖아요. 네. 현아 언니는 어때요? 예쁘고 깜찍해요. 예쁘고 깜찍해요? 그러면 현아 언니가 예쁘고 깜찍해요 아니면 하 언니가 예쁘고 깜찍해요? 현아 언니. 현아 언니가. 아저씨도 이러고 있으면 돼요? 계속 저는 허리 아픈데요. 와 진짜. 와 대박이야. 진짜. 와 대박이야. 진짜 허라 진짜 예능인 사람 드릴게요.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아 너무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거 춤도 이러면 엉덩이 춤도 출 수 있어요? 네. 현아 언니보다 잘 할 수 있어요? 네. 음악 주세요. 예. 갑니다. 오쾌 오쾌 오케이!